말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 말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말 아니에요 말 아니에요 말 아니에요? 그럼 뭐예요? 소예요 소 소? 근데 왜 이렇게 말랐어? 말하고 소를 구글로 틀어요? 아니 말랐어 되게 되게 빼빼 당나귀인 줄 알았어 그니까 되게 빼빼 죄송해요 말하고 소를 못하네 지금 방카보드로 타고 바다 질병까지 가서 스노크닝을 한대요 이거 봐 우리 저거 타고 하는 거 같아요 얼굴 작아 보여야 되니까 이게 기본이죠 얼굴 작아 보이려고 큰 선글라스 이렇게 그래서 절대 레이벤 이런 거 안 사잖아요 레이벤 같은 거 절대 안 사잖아 아 이거 보이니? 응 괜찮나요? 내가 운전하고 가는 거 같아 내가 캡틴 기분은 내가 캡틴이에요 지금 그럼 그냥 물 위에 이렇게 도둑 꺼서 물고기 보는 거예요? 응 그럼 나 만약에 수영 무척 떠내려가면 어떡해? 9, 8, 6 I forgive the last digits I forgive the last digits I don't give a hate Cause it's sleeping 야 무시하지 말라고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지안 완벽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물에 들어갑니다 어구 좋겠어 감상해 한 발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감상해 보여주고 아 너무 고생하실 수 있어요 잘 안 돼 고생하실 수 있어요 잘 안 돼 고생하실 수 있어요 눈에 러쉬고.. 눈에 러쉬고.. 눈에 러쉬고.. 얼굴이 싹이 나왔어! 이건 안 될 것 같아요. ㅋㅋㅋㅋㅋㅋㅋ 말이 필요없어. 봐야 될 것 같아. 만지고 싶은데 막 굉장히 더 못 가니까 더 예쁜 것 같아. 더 아름다니! 바람을 다니면서 날아가고 있어요. 밥 먹으러요. 시푸드 뷔페, 바닷가재, 랍스터, 새우, 망고 한국에서 못 먹는 거, 비싼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